적어도 말이야 어 이거 날 먹방률 엄청 낮을텐데 5통 파열 히트다 히트 힌벌서쉽 악마영상 웨슨 힌빨리 나오라구 하하이씨 맨 마지막 장에 있네 체력 다 버렸다 포장 없어도 힘 넘칠텐데 뭐 들고하자 태검이 약한거 봐 대검이면 좀 쉬야되는거 아님 뭐? 뭐? 어? 의심지입으러 가야지 얜 얜은 피었네 피엘 뭔데? 꽝 액상 액상 격 아 부칼 얼마나 나오려고 그만 아니? 고통거울 고통거울 어둠의 봉 집게 신성은 못참치 집게 신성은 못참치 힘 힘 겟다스 이 진입 와 고통 숙 지금이면 자신이지 재물도 엄청 좋긴 했는데 어이구야 트롤라베 아까 신성이니까 그냥 세장? 엘리트 가야지 엘리트 가서 포션도 안전하고 뭐임? 왜 안나옴 왜 안나옴 아니 흠 징끈 써야겠지 내가 징끈보다 불조약이랑 차열 쓰고 싶은데 도움두워 헉 나 여기서 도적 나올줄 알았는데 루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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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물이랑 사신찾자 진화 발화 광폭화 전함 내 돈 후회 아니 왜케 저주가 잘나와 체력 깎이면 자신으로 채우면 되는거 아닐까? % Pokemon 히익 현돌 게노삼 고로 꺽 꺼어억 음 굿 테스트 고통 백년 터즐 파열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사신님 어디계심 본버 악마의 영상 왜쓴? 아 잠만 힐 많이 해라 힐 많이 해라 아아 아이씨 달달하다 굴도약이 나와야 하는데 아는데 달달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달달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달달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흠 별로 안달다 아이고야 뭐지? 도갈있나? 제거 보는게 낫지 않나? 유불보다 하지만 그 유물이 담배라면 어떨까 Dee 도갈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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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 아이씨 몸풀기에 예아 아드... 안먹고 싶다 아아 고통가졌네 아니 이정도면은 액상기억으로 고통가져야되는거 아님 으 으 으 으 으 오예 이게 사신이 나와? 개이득인데 아카베코 사신으로 피골여자 가사 사사사 안녕 내 신성 뭐야 내 이도류 내 고통 흠 흠 흠 뭐? 필살기 쓴다 내 필살기 나 껍 타돌아 뿅 아싸 재물 재물 났으면 성공이지 8년차 돌려서 스알 뽑았다 상점 가봤자 돈 없으니까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여기 엘리트 3마리 잡으면 상점 여기랑 여기 2개는 봐야되네 이거 강매 아니냐? 어이 신입 불격각이다 미션 성공하려면 불격 지울거죠? 미션 성공하려면 불격 지울거죠? 음.. 네 비울게 불격밖에 없는데 신성 발굴 신성 신성 발굴 신성 불격 집게 불격 집게 불격도 킥 많은데 쓰레기 이벤트 재물 2개된거 너무 좋다 파열이 나와지고 아유 아하 공짜로 맞아줬네 갈비가 없으니 갈비와 잘 어울리는 맥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은 매일 암하기 부탁드립니다 수강생이 있었어? 몸풀기 예주 혈안이랑 사혈이랑 담배 담.. λέ..... Windows 담밤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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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보라 빨리빨리 다니자 담밤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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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전장 소리를 내었어? 누구인가? 화염 장벽 지우는 게 제일 단가? 대회는 우천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불격밖에 줄 거 없는 거 아님 그래 킹시병 킹시병 보다 혈안이나 사혈 쓰고 싶은데 사혈이 답이야 사혈 좋은 거 한다 파파파파파파열 근데 쓸 에너지가 없네 으아 힘 오른다 오예 또한 페로처럼 힘이 넘친다 끝없는 힘 모르는거 봐 아니 악마의 영상 왜 쓴? 쓰레기인데 강화할 기 없네요 파워 강화자 그래도 나이스가 아닌가? 아니 파열이 없는데? 파열님 파열아 파열 아파요 파열 웨개자 뭐야 왜케흥해 오 불격데기나 불격으로 네메시스 잡았으니까 불격데기맞죠? 맞는 듯 아이고 불격각 성공 감사합니다 뭐? 껌 필요 없겠지 뭐? 아 저 어디였어 파열이 있어야 고통 파열을 하지 아주 자연스럽게 불격 지을 뻔 뭐?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딜이 몇인데 이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과도자 두 마리도 잡을 듯 아 내 쌍절곤 안 잡아도 되는 거 굳이 잡겠다고 쌍절곤 날려먹음 파열 파열 이쯤 되면은 병폭 파열을 나와줬으면 아이씨 아이씨 드로 꼬러 씨바라 에엥 응 체력 뭐 아니야 어 때려봐 쪼 음 jmt 상특 게시의 부칼슨 액상 기역 칠 수 있나 이거 칠 수 있나 이거 이제 플래그 세워서 귀신같이 짐 이제 플래그 세워서 귀신같이 짐 이제 플래그 세워서 귀신같이 짐 칠 수 있나요? 자 빌버 칠 수 있나요? 칠 수 있나요? 기사 회생은 고통 타니까 안 됨 연소? 부칼도 한 장만 써도 될 것 같은데 염소 연소 시뮬레이터 보트죠? 어둠의 콩 한 장만 써도 될 것 같다 지울 게 없었네 됐다 불격 쓴다 자신이 남아 돌아서 뗄까 함으로써 근력운동 하면서 신음소리 내면서 중뱅 보다가 든 생각이 이상한 영상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하네요 이상한 영상 들키기 vs 중뱅 들키기 빨리 알트 탭해서 이상한 것 들어 다이얼 좀 줘 후우우우우우 월~~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얏호 카드 하나가 발화벽 개짜리야 카드 한 장 쓸 때마다 힘심 육오름 한 파메코 소돌로 게노삼 현방에 보내는 영상 같은 건 너무 야한 거 맞지 법적으로 문제 있을 수도 있음 빨간 딱지에 걸릴 뻔 힘 겁났세 어떻게 하나 숟가락 절대 안 돼 잔혹성은 괜찮을 것 같다 발굴 재물 발굴 님 그거 수샷 찍었습니다 신고함 신고함 신고 찍었습니다 신고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없다 예.. 재물 잼 가락 뭘 아 잠깐만 길가 이러면 재물 못쓰잖아 도면에 돼서 어둠의 포옹이 안터져 신성 숟가락 신성 불격 덱 아 되자 어 길가 안돼 내 도쿠 호박 숟가락 대배 방안 불겹 갖고 올 때가 아니라 급하다 급하다 그래도 나중에는 숟가락 이랬네 이럴 수도 있지 그럴 수가 있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신성 좀 지고 예에에에 40만 써서 잡을 수 있다 40만 써서 잡을 수 있다 사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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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너무 달고 가다났으면 카드를 두장 뽑고 힘을 이었고 피해를 76 주고 4방어도를 주는 0에너지 공경 카드 아씨 뒤질 뻔했네 무렵다 씨릉 심접색 3000점도 안나오는 허접댁 수혈받는 아이언클래드 재물 두개 안떠으면은 좀 힘들 뻔했다